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주식TV의 리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TS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인 채결량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결량 이퀄라이저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이냐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호카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채결량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호카창에서 매수매도 채결량, 덩어리 물량 들어올 때 소리가 나게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덩어리 매수제가 들어올 때 청각적으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은 매매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 기능을 활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즘주식TV에서는 실시간 주식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텔레그램 채널 창을 좀 켜놨어요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 어플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급등일보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독자 수가 5만6천명 이상이 구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대형 채널이고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시간 속보가 이렇게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고 장중, 장전, 장마감, 심지어 주말까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구독만 하시면은 이렇게 실시간 속보, 속보와 함께 관련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가 올라오면은 원전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설명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 대한 해석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셔서 이 좋은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들어오시는 방법 고정해놓을 테니까 댓글로 들어오셔서 구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체결량 이퀄라이저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전에 이걸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이제 설정을 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이제 주식시장의 원리는 누군가가 이제 그 이 덩어리 물량들을 긁어주면서 이 위로 사게 되면은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밑으로 던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호가창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한 주씩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음 주가가 올라갈까요? 한 주씩 아무리 많이 긁어봐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차트를 좀 켜놨는데 지금 6만 2천원에 77만 주 정도가 78만 주 정도가 걸려있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한 주씩 계속 산다고 하면은 78만 번을 긁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6만 2천원 이 물량을 소화하고 6만 2천 100원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큰 매수세로 누가 갑자기 10만 주씩 7번을 긁으면은 똑같이 이 호가창이 없어지면서 6만 2천 100원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큰 매수세가 중요합니다 한 주씩 많이 산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큰 매수세가 다다다다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장가로 누가 물량을 크게 크게 긁어버리면은 긁어버리거나 쓸어가야 호가창이 뚫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한 주씩 야금야금 판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큰 물량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덩어리로 한 번에 만주, 2만주, 10만주 이렇게 던져야지 이 물량들이 깨지면서 그 호가창이 깨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 물량이 들어오는 소리를 이 물량이 들어오는 체결량을 소리로 적용을 시켜서 덩어리 매수세가 들어올 때 덩어리 금액이 얼마 이상 들어오면은 효과음이 들리게 그리고 덩어리 물량이 빠져나온다 덩어리 매도세가 얼마 이상 나갈 때 소리가 들리게 효과음으로 설정을 해놓는 이런 기능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큰 물량을 한 번에 다다다다다 매수한다 그러면 매수 알림음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들리는 거고요 누군가가 큰 물량을 한 번에 다다다다 던진다 그러면 이 매도 알림음이 다다다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청각적으로 활용해서 효과창을 켜놓고 있으면은 이 매수세가 들릴 때 아 지금 누군가가 매수를 많이 하면서 지금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좀 몰리고 있구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구나 파악을 하는 거고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들린다 그러면 아 지금 누군가가 엄청 많이 팔고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 매도 심리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키움증권 영웅문 HT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HTS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다른 증권사 HTS에서도 똑같은 기능이 있을 건데 어떻게 설정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웅문 상단 메뉴바에 들어가시면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기능 기능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종합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창이 뜨죠 여러분들 설정창이 뜬 상태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체결량 이퀄라이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체결량 이퀄라이저 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바뀝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설정만 하면 됩니다 음 저는 이제 이미 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따로 건드릴 것은 없는데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종목의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 이상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소리 내기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1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저는 이렇게 써놨는데 뭐 1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 구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뭐 1,000원으로 하셔도 되고 2,000원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2,000원으로 해놨는데 1,000원으로 바꿀게요 1,000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거는 입맛대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일 정석일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소리 사용 이제 소리가 들려야겠죠 그래서 소리 사용 체크를 해주시고 어느 구간 이상일 때 소리를 낼 거냐 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1,000원 이상 종목 그 가격이 1,000원 이상일 때 소리 내기 이거를 설정하시면은 이제 매수제가 들어올 때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2구간 이상일 때 소리 내기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본인이 그 동전주 얘 들어오는 것도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면 1구간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2구간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체결 가격이 얼마 이상일 때 소리 내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표현 드렸던 걸로는 이제 덩어리 매수세라고 했잖아요 이제 덩어리 매수세라는 것이 정확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금액 이상이면 아 덩어리 매수세다 어 뭐 이제 뭐 1억이 넘으면 덩어리 매수세다 뭐 천만원이 넘으면 덩어리 매수세다 이거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기준에 따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덩어리 매수세를 2천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2000만원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는 낮추고 싶다 하시면 1000만원으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높이고 싶다 하시면 5000만원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1000만원으로 하시게 되면 저도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소리가 좀 많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20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상일 때 소리 내기 해주시고 두 번째도 2000만원 이상일 때 소리 내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결 가격, 이거는 순간 거래대금인데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되기 때문에 둘 다 체크를 하시고 체결 가격, 순간 거래대금, OR을 해주시면 됩니다 AND는 이 둘 개가 다 만족을 해야 AND겠죠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OR, OR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리를 설정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소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이 매수세가 한 번에 다다다다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매수세가 다다다다 들어오면은 덩어리 매수세가 다다다다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들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 아 누군가가 엄청 크게 시장가로 툭툭툭툭 계속 매수를 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아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매도체결 이거는 저는 이 소리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리겠죠 그리고 뭐 띄엄띄엄 던지고 있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들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설정을 해놨고요 이렇게 소리를 그래서 이거는 뭐 소리에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찾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설정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효과음을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적용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은 설정 끝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고요 어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 저 효과음 키움증권에서 그 사용하는 거 말고 나는 다른 효과음 설정하고 싶다 어 다른 효과음도 설정할 수 있느냐 어 설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본인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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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녹음한 것을 거기다 적용을 해서 음 그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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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릴 거죠 그리고 이제 매도 뭐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매도 이렇게 해놓으면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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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 매도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뭐 녹음을 해도 되고 기본 효과음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효과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그 효과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효과음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이게 뭐 제가 만든 효과음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좀 공유 드릴 수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셔서 호가창 그 이제 그 매수의 매도세에 들어오는데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주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